늑친이와 함께하는 퍼스트 에티켓 넘버 월 사진 찍을 때는 가까이 가서 동의를 구하세요 아 사람 몰려 아 안 들려 아 매주워 넘버 투 불쾌한 행동은 절대 금지예요 뿌시 뿌시 아 이 새끼가 아 퍼스트 만져보고 싶었다 아 깜짝아 아 야 마 액슬리 저 쏘미드 머니 액슬리 예 응 세번째 놀래키기 등 갑작스러운 장려는 절대 금지예요 무가무가 어 아 아 넘버 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까지인 건 매우 중요하답니다 괜찮아 나는 체력이 넘쳐나 아니야 난 물필이 없어 난 물필이 없어 나는 필요해 넘버 넘버 파이브 서로서로 예의를 잘 지키도록 합시다 헥헥 니먼 상결 뭐예요 보츠다 에티켓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모두들 즐거운 포스팅 가보자고 난 저 포스트를 한번 때려보고 싶었어 어 겟워디디 포 더 넥스트 배틀 하하 추허 아이잉 케이오 오우!